보도 전문 채널 YTN의 새 주인 후보로 유진 그룹이 결정됐습니다. YTN 지분 매각을 진행 중인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는 23일 보유 지분 30.95%의 최종 낙찰자로 유진 그룹을 선정했습니다. 유진 그룹은 이날 최고 낙찰가인 3199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YTN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. 1954년 설립된 유진 그룹은 간자재 유통 금융 물류 등 50여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. 유진 그룹은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대 출자자 변경에 대한 승인 심사 등을 거쳐 YTN의 새 주인으로 결정됩니다. 한편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YTN 지분 매각 과정을 두고 사형화에 의한 언론장악 의도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어 잡음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뉴스토마토 배덕훈입니다.